우리가 잠깐 마카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수상하는 가수들의 몇 분의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두 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성인과 가창상을 수상하신 김선영 씨하고요. 김선영 씨. 아까 전에 소개도 해드렸는데 그런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트로트로 전향한 인기가수죠. 인기가수가 아직은 아니지. 신인가수죠. 진영 씨. 네, 눈물의 종봉자랑 예주의용 씨 진영 씨하고 이수 씨. 그리고 성인과요 작년 강렬 시장한 정연순 씨와 최대한 씨, 강민규 씨의 무대가 순서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김선영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한 박수 보내주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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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